강남 로컬 퀘스천마크가 하나 붙어있죠 강남 로컬? 이게 뭐지? 여기에 보시죠 압구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압구정동 강남구에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역에 있는 곳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쪽 지역인데 와보니까 제가 한번 왔던 곳 같습니다 와보니까 왜 이렇는가 하니까 제가 신중년 프로젝트 출신입니다 바로 제가 작가 탄생 3기라고 하는 북부지역단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그때하고는 다른 과장님이 지금 계셔 있는데 훨씬 젊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과장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안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압구정동이라고 합니다 이 압자하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딱 압 이러면 뭐가 있나요? 압록강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압록강 압록강하고 좀 틀려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리압에 오리구 이런데 천만의 말씀에 기러기 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압은 뭘까요? 친밀하게 지낼 압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이걸 굳이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뭐와 더불어 뭐 이런 거 있죠? 기러기와 더불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와 더불어서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자가 있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여기가 압구정동이 있었고 원래부터 여기가 서울특별시였고 원래부터 여기가 강남구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경기도 광주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목 자 우리 많은 어르신들 혹은 젊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학교 때 국사교과서도 좋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 4단계 상위행정부터 보시죠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목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남원 부사 변학도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춘향전에 분명히 조선시대죠 그 다음에 목은요 진주목사 김시민 이런 거 생각나시죠? 기독교의 목사 말고요 그 다음에 군은요 모든 군수가 다 뭐야 군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사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현이었죠 현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보고속도로 개발과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은 1963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4개구가 경기도, 광주, 목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서울특별시로 넣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요 전부 다 성동구였어요 지금 저 강 건너 성동구 있죠 거기 성동구에 다 소속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보고속도로 개발과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맨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경보고속도로라는 거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로 넣어놨는데 경보고속도로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길목이 여러분 지금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양재입니다 양재 거기가 말죽거리라고 불리는 그곳 그래서 지금도 양재에 가면 그 로타리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강남역 그 번화가로 딱 들어가는 로타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양재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선능역이 아니라 선능역이 아니라 신논현을 지나가지고 논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위로 달려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있어요? 한남대교가 있잖아 한남대교 한강다리가 총 31개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숫자 원래 몰랐어요 이번에 이 강의하려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봤어요 31개더라고요 그래서 31개의 다리 중에 한남대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혜은희 씨가 부른 노래 제3한강교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제3한강교 그 제3한강교가 지어진 시기가 78년도인데요 기로균 씨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때 급격한 강남개발을 조금 이렇게 비꼬는 노래였어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가사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작스럽게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금지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 처음 만나서 맹세를 하고 우리들은 뭐야 다짐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상한 가사로 이게 바뀝니다 이런 어떤 게 있어서 그래야 사실 금지곡이 풀리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의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어디 가서 딱 얘기하기 좋으시잖아요 제3한강교가 처음에 어떤 노래였는지 알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3한강교부터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강이 1968년부터 제1차 영동개발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진입로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3한강교는 좀 나중에 만들어지겠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토지를 먼저 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를 지으려면 도로 주변에 이게 도로가 쭉 가면요 고속도로는 기본이 왕복 16차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넓은 인근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도로 옆에 어마어마한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지들을 전부 다 넓게 닦아야 합니다 이 부지들을 모두 확보하기 위하여 첫 번째 행정구역상의 서울특별시로 편입을 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즉 강북의 가장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선을 끄었을 때 가장 이 강북 중심지하고 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그려냈던 것이죠 그것이 제3한강교라는 것으로 나오고 그 제3한강교가 지금 한남대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주변에 다리들이 반포대교, 잠수교 나중에 되면 이게 뭐냐면 영동대교도 생기고요 청담대교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68년 1차 영동개발 여기서 영동개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등포의 동쪽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리로 엄청 먼 거 아니야? 예전에 여러분 이 서울도 아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겠습니까 영동개발, 71년 제2차 영동개발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강북으로 집중한 수도권 기능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로 옆에 넓게 확보한 배후단지로 모두 옮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옮기자 71년도에 왜?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경북권을 여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지리적인 용어로 하자면 남동임해공업단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산, 마산, 창원, 진해 더 위로 올라가면 울산까지 연결되는 이 남쪽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올라오는데 전국적으로 이촌향도 현상이라는 것이 60년대 말부터 두드러집니다 즉 촌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서 수도 혹은 대도시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서울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하수도도 안 갖춰져 있고 수돗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도 아직 제대로 뭐가 안 돼 있고 가스 시스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전기도 아직 채 연결 안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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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해야 하고 도시 시스템을 선진국 및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했던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뭐야 강북으로 집중, 집중 사대문 안으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집중한 것에 도심 기능을 공공기관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강남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의 인구 증가가 되고 여기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서울 강북의 그 때 당시에 많은 동네들이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1972년도 제가 71년도까지 설명했죠 72년도 이제 파격지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강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야 인식되다 못해서 드디어 로컬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로컬 글로벌의 추세하고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로컬이라고 하는 것 지역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제시한 게 저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구글 어스라고 하는 지도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강남이 어딘데라고 본 거예요 강남이라고 영어로 치니까 바로 지금 이 지도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줌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더라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다 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아시겠죠?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다 지금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시는 수강생들 중에 나는 오빠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빠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성인 남녀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념 파악이 쉬우실 거예요 도시개발 촉진에 따른 이게 법령이니까 그렇죠? 법령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말이 정식 용어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서울 도시개발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금, 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청이 지방자치제도 아니었고 서울시의회라는 것도 없었고 강남구의회, 강남구청장이라는 건 더더욱 없었던 1972년도에 12월 11일 날 행정부가 서울특별시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강남을 진짜 개발해야 되겠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취득세, 부동산거래세, 교육세, 법인허가세, 인가세 이런 것들을 싹 다 면제시켜주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강남 1972년 12월 11일 엄청나게 추웠던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미지 출처부터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거 안 밝히면 또 뭐라 그래요? 2018년 3월 28일자 서울경제온라인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습니다 기자이름도 얘기해요 정순구 기자라는 사람 나 강남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자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2018년 지금 2018년이잖아 3월 28일 나 강남에 살아요 라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주소를 회원가입 같은 거 어디 가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주소를 딱 적을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앞에서 받는 사람도 뭔가 자세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나 강남 사는 사람이야 이게 뭐야 지위제라고 하는 사회적 재화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처음이 뭐냐면 바로 아까 굳이 굳이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63년도에 서울시로 편입된 거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인근 배후 도로를 닦은 거 영동 개발 계획한 거 71년도에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웠던 거 72년도에 12월 달에 결국에 조례를 지정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기로 강북에 있는 대규모의 기능을 인구분산에 따라 옮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옵니다 압구정 이거 있죠 빨간 게 안 먹어요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가 있고 신현대아파트가 있죠 구현대 사시는 분들은 제가 구현대를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올드 이건 뭐라고 해야 돼 1차가 했다고 해야 돼 2차에 있는데 2차 말고 1차를 여러분 702동 하고요 702동 하고 대각선에 이렇게 들어가면 704동이 있잖아요 702동 하고 704동 사이에 놀이터 앞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는 강남스타일에서 강남스타일에 전혀 언급 안 되는 게 이 두 개일걸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뭔데 백의성 강사야 분명히 얘기해라 네가 강남에 안 가봤지 압구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 그래가지고 왜 압구정터만 있고 압구정에 표지성만 있어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변에 있는 똑같은 가운데 구자 돌린 반구정이라는 정자예요 비슷하게 안 생겼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반구정이라는 정자는 임진강변에 누가 세울게요? 황희정승이 세운 겁니다 세종 때 여러분 황희정승이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압구정이라는 것은 압구정이라는 것은 한명회라는 사람이 언제? 성종 때 세웠습니다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세종 다음에 문종이 되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 되는데 그 단종의 통치를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어서 세종의 맏아들 문종 문종의 맏아들 단종 이렇게 오다가 못 봐주겠다 싶어가지고 두 명이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서로 한번 세상을 잡아볼까? 여러분들 그 영화 관상이라는 송강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정재 씨가 뭐라 그래요? 어이 관상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뭐냐 그 송강호를 고용한 사람은 단종의 임금의 집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김종서와 황보인이라고 해요 성이 황보시예요 성이 황시고 이름이 보인이 아니고 성이 황보시고 이름이 인이에요 아시겠죠? 그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관상쟁이를 채용했으나 제대로 관상을 엉뚱한 사람은 그게 수양대군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수양대군을 보니 오 저것은 용과 범의 상이다 즉 역적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될 상이라고 그 앞에서 대답할 뻔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백리였던 황희 선생 방촌 황희 정승의 정자는 지금까지 사실은 6.25 때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된 것을 다시 다 복원시켜 놓았는데 압구정은 한명회가 그 수양대군의 소위 말하는 반란 즉 개유정난 1453년에 개유정난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해서 후일 조선 중종 때의 최고의 스타 선비였던 정암 조광조에 의해 가지고 이 한명회가 권신, 권력을 탐한 신하 소위는 역신, 정통 명분론을 엎지르고 반역을 꾀한 신하라고 해서 역신의 대명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종 때 부셔버렸던 압구정을 제대로 복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도를 보고 싶으시면 이 표지판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조선조, 세조로부터 성종 때까지 영의정을 지낸 권신, 벌써 묘지명에 딱 비성명에 권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력을 탐한 신하다예요. 권신 한명회가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장소다. 여러분 언제든지 보시고 싶으시면요. 저 돌도 압구정지 되어 있잖아요. 압구정이 있던 유적이다 이 말이죠. 압구정지 이 둘의 표지판과 도를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1차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702동 가로질러서 후문 쪽으로 나가시면 놀이터 옆에 서 있습니다. 인증샷을 찍으시면서 어떤 그런 여기였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굳이 안 가시고 싶으시면 그냥 인터넷으로 702동 경비인께서 놀라시겠네요. 이 사람들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위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무슨 한강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뭘까요? 영동대교예요. 여러분 영동대교를 처음에 해놓고 여기 배후도로가 있습니까? 없죠? 영동대교 배후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당연히 이때 개통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어만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아스팔트도 안 깔아놨어요. 안 깔아놓고 그냥 벌건 철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도대체 여기가 사람 살던 곳인가 싶으시잖아요. 여기는 모래를 강가에 덮어가지고 개간을 해서 땅을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지금 여기 한강물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옛날 한강 사진을 제가 갖고 올라다가 참았는데요. 옛날 한강은 물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지금 한강을 보시니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잠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 다리와 한강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적 수량을 확보하고 될 수 있으면 겨울에도 완전히 한강이 결빙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아니 뭐 지하철 3호선이나 이런 쪽에 4호선이나 이런 쪽에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즉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유량이 는 거죠. 그게 늘어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한강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물이 컸나 봐.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맨 처음에 뭐냐면 3층짜리 너무 높은 거를 강가에 지으니까 좀 그거 하더라. 원래 공무원은 이걸 10층으로 짓고 싶어 했거든. 근데 이게 3층짜리 아파트만 허가가 났어. 여러분 지금 3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이 강가다 보니까 약해갖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청담동. 지금 여러분 있는 거 뭐야? 시형 아파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담동 시형 아파트가 지금 여기예요. 지금 청담동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1900 언제? 79년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1973년도의 모습입니다. 또 그거 하나 틀렸다고 또 백의성 강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1973년도의 그렇게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라는 분이 끼끼끼 웃고 계십니다. 저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래서 이제 웃고 계십니다. 압구정이라는 걸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한명회 이야기. 한명회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로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앞에 걸 쭉쭉쭉 어쩐지 달리더라. 1976년도에 지금 여기가 3호선 신사역인데 신사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고속버스터미널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강북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걸 당연히 세워야지. 왜? 경부고속도로가 거기에 오지 않습니까? 종착역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북의 고속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전부 강남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조치까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76년에 또다시 행해진 조치. 뭐? 강북은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 더 이상의 허가를 금지한다라고 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모든 금지된 것에 반대급부, 언동에는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강남에만 허가를 해준다라고 지침이 발표가 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 취득세하고 소득세하고 증여세하고 이런 거는 다 면제였어요. 이러니 어떻게 1차, 2차에 따른 영동 개발에 이어가지고 어떤 세금 면제 조치까지 다 나오니까 어떻게 이게 개발이 안 됩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1981년도에 바로 강북의 사대문 안에만 존재하던 명문 고등학교들을 일반 학군제와 공룡학군제로 나누어서 시행하던 걸 전부 다 강남으로 다 내리게 한 거예요. 당시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라든지 휘문고등학교라든지 경복고등학교라든지 배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지금의 위치로 다 옮겨옵니다. 그래서 소위 붙여진 게 뭘까요? 파락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시작된 1981년부터 85년 사이에 약 4년 동안 강남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전에도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또다시 불을 붙인 사건 1984년도에 완공되어서 운영되기 시작했던 바로 뭘까?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여기에 생기면서 도심 한가운데 출발은 을지로 입구에서 했는데 도착은 오른쪽으로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입구까지 그냥 가는 거죠. 왼쪽으로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영등포도 돌아갈 수 있고 영등포 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지선을 내서 양천도 개발하게 되는 아주 이런 개발 호재를 타고 화룡점적으로 점을 딱 찍은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가 관악구로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이 서울대 입구역이 딱 생기면서 이게 아마 그때부터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걸요? 제가 서울에서 무슨 대학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2호선 타고 대학 다녀요? 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압구정도입니다. 압구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1800년대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가입니다. 그 화가는 중국의 몽유도원도 등을 그리던 조선의 산수화, 수묵담채화 화풍을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국사교과서에서 잘 배웠던 뭐가 있습니까? 실학사상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 저는 실학사상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자면 실학사상 중에 우리나라의 풍경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내겠다. 그게 뭡니까? 진경산수화. 진경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박진경, 홍진경, 김진경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최진경도 있어요. 성이 최씨 있잖아. 최씨라 할 때. 그래서 그 진경이라는 건 진짜 경치다. 우리가 중국을 못 가보는데 그 중국에서 내려오는 가짜 경치를 갖고 그리는 게 아니지 않냐. 진짜 경치. 그래서 겸재정선이 그린 것이 뭘까요? 인왕산도. 그쵸? 서울 경복궁 뒤에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야? 금강산전도. 이거는 단원기몽도도 그렸어요. 금강산, 만폭동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해서. 거기에서 또 그린 게 뭐냐면 이 겸재정선이 특히나 뭐를 잘 그렸냐면 한강을 잘 그렸습니다. 한강을 북한강을 특히 잘 그려서 북한강부터 이렇게 지금은 상류지역이 북한 땅이잖아요. 북한의 소유인데 그게 이제 내려오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89년도인가 91년도인가 북한강 상류를 어떻게 땜으로 막아가지고 물을 가득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물을 풀어가지고 물을 땜을 터뜨려가지고 수공한다는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평화의 땜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강의 경치가 특히 뛰어납니다. 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강으로부터 한양도선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풍경도첩이라는 걸 많이 그렸는데 그때 경기도 광주목에서 잠실 송파구 잠실이라는 거는 조선왕실이 왕비하고 후궁하고 대왕대비하고 왕대비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잠, 그러니까 뽕을 이렇게 누에를 키워가지고요. 시를 이렇게 자아내서 비단을 직접 재배한다 그래야 되나? 비단을 직접 만드는 이런 거를 친잠예라고 불렀습니다. 왕대비하고 왕비하고 왕세자빈, 공주, 옹주, 후궁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직접 바느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친잠예가 생해지던 게 잠실이라는 땅이었고 그 잠실은 원래부터 이름이 잠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잠실에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소나무로 만든 땜목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서 송파나루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옛날부터 있던 지명인데 그게 예전에 행정구역은 다 광주였다고. 경기도 광주. 여기서 설마 광주였다고 그러는데 전라도 광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그 경기도 광주에서 바로 이 압구정을 바라보면서 잠실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방향이요. 압구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좋았대요. 성종 임금이 많이 부숴가지고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나 이게 의리의리했겠느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1483년도에 한명회가 죽기 3년 전에 이 정자가 완공됐습니다. 정자가 완공됐는데 이게 얼마나 떠르르하든지 1484년 명나라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경복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대를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압구정이 그렇게 좋다는데 압구정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대요. 그 말을 들은 성종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고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고거에서 고작 왜 성종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고거에서 고작 5년 전 한명회의 나이 66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종이 아직 어린데 두 번째 왕비를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뭐예요? 폐비 윤씨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그 사람 누구예요? 연산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어린 연산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로서는 한명회로서는 첫 번째 아까 그 연산군 왕비가 두 번째 왕비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왕비가 아 정말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댓글이 하나 정말 끝내주는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고딩 때 평화의 땜으로 성금을 삥 뜯겼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때가 고딩 때였구나. 아 이거 형님이시네요. 저는 그때 초딩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으로는 국딩이라고 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요. 국딩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아이디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홍2377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삥 뜯기셨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호. 이거 이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한명회가 패비윤씨를 한 이유는 아까 두 번째 왕비라고 했잖아. 첫 번째 왕비가 자기 딸이었어요. 아시겠죠? 지 딸이니 두 번째 왕비가 자기 딸에 뭔가 버금가는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두 번째 애가 영편없는 애가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저런 애가 이래가지고 막 인수 대비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종이 내 마누라가 저급 때문에 날라갔지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됐는데 한명회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70세가 딱 되면 옛날에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오래 살아줘서 고맙소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70세가 청춘이겠으나 그때 70세라는 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거의 90세야 90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와 앉을 의자를 편안하게 왜 이렇게 왕이 주신 의자다. 이래가지고 딱 앉아있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괴장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 다닐 때는 지팡이를 집고 어떻게 돼? 앉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의자에만 앉아서 앉을 때나 설 때나 임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당신 명심하시오. 당신의 아들과 손자와 사위도 어떻게 돼? 다 나에게 충성을 하도록 가르쳐라. 라는 뜻으로서 그 지팡이와 의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의자를 받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이 압구정을 지었는데 하도 의리의리해서 명나라 사신이 보고 싶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명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 그때가요. 굉장히 햇빛이 아주 확 있을 때여가지고 이 햇빛을 치는 차일 있잖아요. 차일. 여러분 그 차일이라는 게 차일. 일광을 차단한다. 이 말이야. 한자예요. 차일 그러니까 이게 영원줄 아시는 분도 있던데. 아니에요. 차일이라는 게 한자라고. 그래서 그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 차일이라고 하는 걸 딱 치는데 왕이 하는 차일이 어떤 거겠어요? 비단으로 해가지고 용이 그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일광을 잘 차단했대요. 명나라 사신이 오니까 한명회가 뭐라 그랬냐면 성종인 것 보고 그거를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내가 이거 좀 악구정에 좀 쳐야겠다고 명나라 사신이 오는데 그러면 뭐 무명으로 한 거 이런 거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종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허 뭐 어디서 감히 임금이 쓰는 거냐 그러니까 한명회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표정을 딱 지었대요. 아니 그 명나라 사신이 오는데 왜 그거 좀 쓰자니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성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격이 올라가기에는 네 신위가 올라가겠지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를 보고 대사관 왕에게 간쟁을 전담하는 대사관과 왕에게 그 군기를 소위 말하는 유교적 군기를 담당하는 사헌부가 대규모로 반발합니다. 성종이 시켰거든요. 이때다. 한명회를 쫓아낼 때가 왔다. 보자 보자 하니 사람을 아주 보자기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이 그렇게 빵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명회가 엄마야 싶어가지고 또 그런 건 눈치가 빠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일막을 이렇게 융상차일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비단으로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한명회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성종이 정자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선은 다 부셔라 이래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자 한 개 남은 것도 어떻게 돼요? 겸재정선이 압구정도를 이렇게 그릴 정도로 정자가 멋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정자의 모습은 어딜 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아파트 702동의 1차 여러분 괜히 2차 가가지고 702동에 없네 이러지 마시고 1차의 702동에 가시면 압구정에 살아있는 유적은 아니고 유적지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쓰셔도 좋습니다. 거기 표지판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다섯 개의 호가 한 통이 됩니다. 1통 호가 뭐예요? 한 집이죠.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다섯 개가 모이면 한 통 잘 들어보세요. 이 통이 다섯 개가 모이면 총 뭐야? 스물다섯 개 가구가 되면 뭐예요? 1리가 돼요. 한 리 그 다음에 다시 한 리가 3, 4개의 리가 됐을 때 어떤 때는 4개의 리 어떤 때는 3개의 리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면이 됩니다. 통, 리, 면 가호 가호, 통, 리, 면의 이 체제 소위 말하는 면리제라고 하는 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한명회가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면리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 리 단위를 어떻게 될까요? 통이라고 하는 자체 기구를, 자체 기구를 줘서 반란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감시하고자 했던 한명회의 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면리제가 시작된 것은 동이라는 건데 동은 오늘날에 뭐에 해당합니까? 도시에서는 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해보니 딱 봤을 때 기러기가 한가롭게 날아다니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가롭게 날아다니기 딱 좋으니까 기러기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기러기와 더불어 내가 여가를 보내야겠다. 노후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압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압록강이라고 할 때의 그 압록이라고 하는 오리압오리구자입니다. 말 그대로 강에 오리하고 거위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앞에 황의정승의 반구정이라는 것은 지금 압구정의 이 정자 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임진강변에 지금 파주에 있는 거니까 저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를 아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는 거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아주 작가가 잘 구성을 마지막에 아주 끝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한명회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했더니 아니, 내가 그 저승의 걸 어떻게 앞에 다 알겠나? 왜? 자기 아들이 빨리 죽을 거다 하는 걸 자기가 몰랐지 않습니까? 관상쟁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겠나 했는데 관상 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명회, 자기를 찾아온 환명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중에 목이 잘릴 관상이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걱정해서 한명회가 원한을 사지 않고 잘 지냈대요. 그런데 사실 영화는 영화적 설정이지 실제로 보면 연상군의 엄마도 쫓아내서 나중에 1506년에 그 난리를 치게 만든 연상군이 소위 얘기해서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부관참시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죠. 이 바로 부관참시를 바로 뭐예요? 모가지가 잘릴 관상이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음력, 그런 상황이니 아이고 예, 우리 최운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오통제라라고 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이렇게 강사의 그런 어떤 강의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솔직한 느낌을 적어주시면 그중에 베스트 느낌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디도 언급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아니 세 개 적은 것이 슬기님도 그렇고 홍2377님도 그렇고 운락초이님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주옥같은 댓글들입니다. 크크크크 고딩때 삥 뜯김 뭐 그다음에 호통제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 주옥같은 댓글들이어서 다 언급해드렸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 명의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 시간이 어느덧 45분이 되어서 이제 다음 거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촌향도의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촌향도. 그렇죠? 압구정 로칼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 언급됐던 것들을 한번 쫙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가 현대아파트 1차가 처음 완공됐을 때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새로 개발되면 아파트 단지에 한 3일 동안 계속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전기테스트 하는 거죠. 전기테스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불닭해져서 분양이 끝났고 입주가 다 됐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테스트랍니다. 그 테스트도 하기 전에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전부 다 뭐야? 창문도 하나 안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아직도 이 앞에서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소달구지 덜컹 대던 길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신중년 아카데미니까 혹시 저기 임성훈이라고 하는 KBS MC가 옛날에 가수였던 거 아십니까? 그 임성훈 가수가 시골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하는 거 있어요? 소달구지가 덜컹 대던 길 뭐 있어요? 그거예요. 딱 소달구지가 덜컹 대던 길이잖아요. 이게 쟁기를 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실제로 저도 해봤는데요. 체험한다고 정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이 조금이라도 쟁기가 날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 얕게 이렇게 들어올리잖아. 소가 날아가.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을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다 해야 되거든.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게 농활 같은 데 가서 우리 농부 할아버지들께.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어쩌냐 하면 나이가 그때 60으로 제가 기억나는 지금은 한 80쯤 됐을 텐데 기억나시는 그분은 담배 피워 가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자꾸 한 발로 이래가지고 막 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소가 잘 가요.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달인의 경지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땅이었다고 여기가. 오죽하면 이 강남 지역에 전해내려져 오던 얘기가 뭐예요? 왜? 그거 저기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지대였다고. 저지대고 늪지대고 습지대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담동도 뭐예요? 습지대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니까 3층 이상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와우 아파트가 서울 도심에서 한 번 꽝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3층 이상 허가가 안 됐어. 이게 뭐야? 약 15층 정도의 높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선진국형인 공법을 동원했겠습니까? 이촌향도라는 거 저 옆에 드라마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고향이 경기도 광주목이었던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건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8살, 19살 되시는 분들은 네 고향이 어디야? 그럼 압구정동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담대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정도만 돼도, 제가 지금 46인데요. 제 정도만 돼도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원래부터 강남 살았다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돼요? 이촌향도, 거의 고향은, 원래 고향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대구입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뭐 부산입니다. 울산입니다. 제 지금 사투리만 들어봐도 제가 수도권에 살지만은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나 많이 온가서 서울에는 저렇게 두꺼운 빨간색이 빡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바다로도 서울로 올라오고 땅으로도 올라왔다. 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 경부선 철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충남에서 서울로 오는 거는 배를 타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인천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인천이라는 동네에서 더 이상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길도 제대로 안 닦인 상황에서 나는 그냥 인천에 머무르려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인천이 본 적이 충청도이신 분들이 42%입니다. 그래서 이주한 지가 3, 40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약 40%가 넘는 분들이 인천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 이촌향도라는 것이 이렇게 갔구나. 영남지방에서는요.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호남지방에서는 주로 광주로 갔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대전으로 가고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서울로 몰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죠. 도시하고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 추위라고 해서 2014년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작성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2014년 보시겠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33만 5,593명이었어요. 한 해 동안 넘어온 게. 그런데 도시에서 다시 이촌향도에 역 쏟아 쓰라고 그러죠, 이거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넘어온 인구는 32,084명이 더 많더라. 즉, 서울과 수도권을 빠져나간 인구가 36만 7,677명이었더라. 그럼 이분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던, 나쁜 기억을 가지고 갔던 이 도시에 대한, 서울에 대한 모든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강남 하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의 방금의 이런 로컬적인 역사들의 지식이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관적 경험이나 아니면 언론에서의 경험이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지나간 것의 경험에 통해서 전국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이 번성한 곳에 다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시면 한 마을을 위하여 준비된 자는 그 마을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한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 마을의 통치자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건 마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의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마을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6세기경에 노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촌향도의 역사를 제대로 아실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히 그 강남구 중에서도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제대로 아실 것 같으면 그 압구정동과 바로 옆에 있는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동네의 모든 역사, 현대사,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대아파트 1차의 700이동 앞에 있는 표지석 하나조차도 어떻게 돼요? 절대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적어도 54분간의 강의로 꾸며질 수 있는 소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로컬 컨텐츠를 제작하셔서 유튜브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남부지역단 신사역 1번 출구에서 여러분들 압구정동 그리고 청담동 로컬 현대사와 한명회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